세종스포츠토토에서 이적을 해서 올 시즌 새롭게 인천현대제철의 유니폼을 입은 최유류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미나 박스 안쪽인데요. 왼발 슈팅! 하지만 공키퍼 정면이었습니다. 메바의 공을 잡았고요. 뒤쪽으로 흘렀습니다. 오른발 슈팅! 오! 이번에는 김정미의 슈퍼 세이브가 터졌습니다. 자, 지금은 아웃프런트에 걸리면서 바깥쪽으로 휘어... 다시 한번 권음섬이 올려줍니다. 날카롭게 올라갔는데요. 뒤쪽! 임선주가 헤딩으로 걷어냈습니다. 뒤쪽에 추효주의 커버. 추효주! 왼발 슈팅! 다시 한번 김정미 골키퍼가 잡아냈습니다. 볼 빼냈습니다. 이미나! 개인기 보여주면서 패스 연결했습니다. 최유정! 최유리! 최유리의 오른발 슈팅! 오! 전은하! 전환을 골키퍼가 이번에 막아냈습니다. 다시 한번 전은하! 날카롭게 올라갔는데 헤더! 오! 김정미가 막아냈습니다. 자, 지금은 굉장히 날카로운 크로스. 최유정! 올려줍니다! 직접! 오! 퍼칭으로 쳐냈습니다. 자, 공 나가지 않았고요. 빠져나갑니다. 소다현 왼발 크로스! 뒤쪽인데요. 최유리가 다시 잡아냈습니다. 크로스 올려줬고요. 골키퍼가 잡아냅니다. 수고하십니다. 변신해요.